자 지금부터 로아 수련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앞에 합장 크게 서클 그려서 들이마시고 천장 합장 내쉬면서 후 내쉬면서 손 내려가셔서 복부 끝 바라보셔서 발끝 바라보셨다가 손 내려서 발 옆에요 자 손 바닥 전체 바닥 찍고요 그대로 홀더 그 다음에 쭉 펴서 허리 한번 펴내시고요 뒤로 한발 한발 가시거나 무릎을 굽혀서 점핑으로 가시거나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랭크 자세 뒤로 하시러 프랭크 그 다음에 자 드랑가 내려가셔서 바닥 놓으시고요 발끝 펴내시고요 그대로 쭉 허브라 내쉬고 하 내쉬셨죠? 자 발날 세우시고요 그대로 오셔서 인야사 전사자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후 자 이제 오른다리 높이 올려서 뻥쳐서 앞으로 가져가시고요 그대로 발날 바닥에 붙이지 않고요 하탈으로 이대로 그대로 쭉 올립니다 하나 세워내시고요 발날 합치로 세우시고 앞에 다리 두십 더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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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리 펴시고요 살짝 앞으로 가져오시고요 그대로 제가 저번에 하체 부종 독설배기 동작 이것도 전사자세입니다 그대로 앞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좀 되시는 분은 손을 좀 뻗어내보세요 쭉 뻗어내세요 손을 다리 뒷다리 들고 둘 셋 넷 다섯 다섯 난 다섯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앞다리 펴시고요 그대로 나란히 최종 앞으로 갖고 오셔서 뒷다리 들어보십시오 꼭 다섯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내리시고 높이 다시 잠자자세 보셨다가 손 내리시고 발 옆에 뒷발날 세우고 앞다리 맨다리 뒤로 다시 갑니다 프랭크 자세 자 참기름은 그대로 쓸어서 허브라 1년산은 딱으로 말아보시고 다음 발 한번 오시거나 점핑 마시고 오셔서 허리 정렬 폴더 내쉬면서 들이마시면서 올라오세요 후 후 후 후 하셨다가 서클 누르시면서 후 후 호흡 호흡 당기면서 내쉬시면서 발끝 바라보셨다가 손 내리구요 그 다음 다리 한번 구부리세요 살짝 오카타사나 의자 자세 들어가실거에요 그대로 만세 무릎 무릎이 엄지발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구요 그대로 쭉 60도 정도 70도 정도 많이 안 구부려줘도 됩니다 중요한거는 무릎을 붙이시구요 허리를 편하게 노력하시고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살짝 마시구요 셋 넷 다섯 자 이번엔 다시 내려가셔서 무릎 붙이시구요 무릎 펴구요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폴더 후 자 들이마시면서 허리 정렬 허리 펴서 허리 쭉 펴내셨다가 자 이번엔 뒤로 점핑해서 봐봐 한발한발 가셔서 자 프랭크 하셨죠 들이마시고 호프랑과 그대로 호브랑 자 들이마시구요 내쉬면서 발라를 세우고 호 둘 셋 넷 충분히 이완하세요 다섯 자 이제 전선 자세 갑니다 전선 자세 원 다리 뻥쳤다 앞으로 다졌다가 이번에는 이번에는 뒷발날을 그 상태에서 그대로 딱 바닥을 짚도록 해 보십시오 뒤꿈치를 자 앞에 다리 90도 몸 앞으로 쭉 뻗으셔서 90도로 정렬하시구요 그대로 전선 자세 만세 골반 이렇게 틀어지지 않게 앞으로 말아 가지고 오시구요 둘 셋 넷 다섯 자 그대로 어떻게 손을 앞으로 이렇게 쭉 펼쳐보세요 앞뒤로 앞뒤로 앞뒤 두 번 당기듯이 부드럽게 펴내시고 너무 힘들지 않게 어깨 힘 빼시구요 후 둘 셋 넷 넷 다섯 자 이제 올라오십시오 다리 펴시고 다리 오른다리 45도 마시구요 자 왼다리 왼쪽으로 몸을 뒤쪽으로 돌리시면서 왼다리 일자리 펴내시구요 그 상태로 전사자세 자 손 가지고 오셔서 다시 만세 호흡호에 엉덩이 이렇게 말리지 않게 많이 가지고 오세요 자 손 앞으로 지선 앞으로 뒷손 뒷쪽 뒷다리쪽으로 앞뒤 두 번 당기듯이 편안하게 어깨 힘 빼고 그대로 호흡호에 호흡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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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셨습니다 자 그대로 말하니 하셨다 내려가셔서 발 옆에 다리 쥐으시구요 자 뒷다리 발날 세우시고 왼다리 뽑아서 뒤로 비나사 했다가 자 앞으로 프랭크 자투랑가 그대로 밀어서 다시 코브라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앞을 바라보고 점핑 한 번 한 발 한 발 오셔서 자 여기서 그대로 자리 한 번 비셔서 무릎 찢고 폴더 허리 한 번 펴내셨다가 우카타 하나 동작으로 마무리합니다 다리 살짝 구부르셔서 60도 정도 복부와 허벅지가 닫도록 하시구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체얼다세 올라옵니다 엉덩이 빠지지 않게 말아오시구요 복부 당기고 쭉 만세 귀 옆에 손 관자놀이나 귀 옆에 둘 셋 넷 다섯 뒤비 마시고 올라와서 내쉬면서 확장해서 하 내려오시오 전자세 호흡하세요 안정시하세요 이제 조회 은혜 독에 피드도 효 체양 볶음 third vom 흡